1061 cent 아이고 잘생겼어요. 아주 주관적인 직군인 rude MALE 와 이 분들 이게 이 좀비함과 리사 gent인 이 사람들 아주 그건데 막 집중호 outlook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canyon경전 합리적인 판단은 아주 의도있다 들어봐 이 사람들아 포탑 어떻게 해 야 우리 팀 왜 아무도 안 오냐 우리 팀 왜 아무도 안 오냐 성우들이 다 이 푹을 잘생긴건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되실거야 네 목소리 좋고 잘생겼을거 같애 네 목소리 좋고 잘생겼을거 같애 야이 얘 이거 리포 공 찾을텐데 아마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갑옷 원점을 장량하며 대역으로 오세요 하하 볼륨을 높아라 분명 위도우의 머리를 조금 쏜거 같은데 근데 왜 안 죽지 널 짜증나게 하구만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우리 팀 딜 궁 아무도 안찾네 아 아파 야 우리 힐러 뒤졌다 핵심 뒤졌다 핵심 뒤졌다 와 이 길막 개쩔어 와 보호막 걸어주려고 했는데 하나 와 망치 리포 공 쓸거 같은데 이거? 그래도 꽤 빨리 뚫었다 아니다 이거 윈스턴 못 비비게 해야돼 아 비빈다 오케이 아 그래도 빨리 밀었다 1분차이? 몸이랑 손봤을때 미나면 뭐야 도대체 수비 아 수비야? 어떤 애로 제일 잘해요? 저는 정클에 난 잘하는게 없는데 뭘 잘해야겠죠? 자리할게 자리해야겠다 이거 팀에서 정클 해주니까 못 받.. 못 받는거 같애 느낌이 자신 있는거 없는데 바스티온 할까? 나 괜찮아 그게 없긴 한데 라인이 없긴 한데 오오오오 그래 그래도 파티를 했는데 너무 맞춰주면 부담스러운데 아 부담스러워 좀 난 차라리 안 맞춰주는게 나는데 뭐야 죽었어 사살했어 아 이게 참 승자결정제는 수비가 너무 불리해 그래서 코인으로 하잖아 랜덤 걸리는 놈이 진다 수비 걸리는 놈이 지잖아 안녕하세요 파라가 있는데 대구는 학교 학교 삼첩포에서 삽니다 삼첩포 삼첩포 왜 계속 자살하는거야 하하 하하 실드 잘 걸어줄게 난 믿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걸어준다고 했지 살려준다는 말은 안했어 어 믿을게 로켓 날라면 바로 칼같이 걸어줄게 하하하하 로켓 맞기 0.1초 전에 딱 실드 들어가는 센스 오 겐지 있다 겐지 있었다 겐지 있었다 오오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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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었어 믿지마 이제 있었어 라인 개피 야 로드 트레이스 트레이스 왼쪽 야 야 이거 끌리면 뒤진다 자리 바꾸자 적힌 파라도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계속 싸재 낀다 파라도 저기있고 안 돼 써줬음 야 야 트레이스 쿵 조심해 우우 거기 다 뭉쳐있다 트레이스 쿵 처맞고 죽는 수가 있다 라인 공하고 야 야 나 왜 살리지 나 살리지 나 살리지 말이지 와 죽는다 나도 죽는다 와 나도 죽는다 아 피 개맞네 오케이 오 써줄게 실드 써줄게 트레이스 살아있다 파라고 오 오케이 컷 얘 망치나가신다 있을텐데 오케이 흡수 하하하하 홍키오 미스텔 홍키오 미스텔 홍키오 미스텔 홍키오 미스텔 때로 어이구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아 뒤에서 망치가 아아 한방밖에 못 버틴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와우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네 비막자 비막자 에이 버려 에이 버려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네 왜 아까부터 그런걸 물어보는거야 어 사생활 아님 사생활 어 어이구 흡수 얼마 못됐다 아 그만 라인 그거 맞을 줄 알았는데 우측으로 들어온다 아아 나 없는데 트레이선 오공 자 알 Forward Michael 어유 앗 아이야 흠 많으면 비 gover 격금 태 strand 눈 어이구 나 궁 없는데? 버니 세명 어이구! 어이구 뒤진다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버티고 있어 루시오가 안된다 안된다 나요? 안돼 와 우리 빛까지 다 뚫어야 되는데 이러면 얘들 3분 남았어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공격이 준비 하아 3분 너무 많이 남았으면 우리 3분만에 빛까지 어떻게 뚫지? 3분만에 빛 뚫을 수 있으려나? 뚫을 수 있을까? 안 뚫을 것 같냐? 나는 못 뚫을 거라고 본다 그러게 상대 레벨도 나는데 왜 이리 잘해? 아 우리 팀 레벨도 낮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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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어느정도 되는지 보여 드렸는데? 롤이 좋아요 오버워치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질문 아니야 오버워치가 당연히 좋지 아 이거 포탑? 포탑 부승 여기에 바스티언이죠? 야 바스티언 바스티언 어디있죠? 아이 포탑 포탑 부수로 가자 포탑 로우 포탑 그렇게 지금 안쓰고 나중에 쓴다 나중에 애들 얘 A 막으러 오면 그때 궁 써서 팍 들어감 내 거기 안 막으러 올 것 같은데 올테님 일단 그 뭐야 디바 궁 찼네 푸하 85퍼 이거 웬만한 궁 다 찼으래 아 위도 나왔네 위도 어딨어 위도 쌌어 어인지는 아 저기 위에 있다 오른쪽 위에 있다 어인어 스윗 오세 초점을 점령합니다 최역속 오케 오오오오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산모난을 미뤘어 아 힘들어 근데 이거 버그 때문에 그랬었나보네 이거 패치하기 전에는 저 시간 얼마나 남았던 간에 바로 3판부터 승자결정전 갔었잖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판 동전 나오면 바로 승자결정전 갔었는데 이제 시간별로 그거 하네 남을 때까지 계속 번갈아서 하네 10분 끝낼 때까지 내가 자리하는 게 좋겠다 정크리에 하고 싶은데 우리 팀에 탱커 유지가 한 명도 없잖아 우리 여기에 여기 4명 중에 한 명이 탱커 유지가 한 명도 없어서 해봤자 저 발전기님이라는 사람이 자리하는 거 빼고는 없으니까 리퍼 해주세요 리퍼 우리 팀에 한 명이 있어서 더 픽 가는 건 극혐이라서 이 정도인가 오케오케오케 자 파라 또 있어 파라가 너무 세 잘하는 애들인데 그래 쭉 들어온다 일단 저 위에서 한 명 쫓고 있고 리퍼 리퍼 어 아 저쪽 파라가 나쫄네 웰이 안 뒤지냐 얘들 웰이 안 뒤져 웰이 안 뒤지题 웰이 안 뒤 260 메그리 아 니 메그리는 못 믿겠는데 환권무기 벌써 있는 사람이 있긴 하나였어 비에서 0.0초까지는 보기 잡 주더라도 차례 반순이 낫지 않나? 오오 뒤진다! 오케이 잡았고 죽었다 300반은 하는게 아니고 300반은 이겨야돼 황곤무기 얻으려면 랭.. 지금 24..랭..뭐야 경쟁력 나오고 24시간 동안 계속 게임했어도 절대 못담 황곤무기 모든 게임을 다 이겼다 얘도 얘 리퍼 아까 썼으니까 돌아올려면 아직 좀 남았지? 시간 좀만 버티자 줘도 0초 때 주면 다음 라운드 없잖아 우리가 따고 그 다음 넘어가기만 안되는거니까 오오오 오오오 우리 파라가 우리 힐러 죽인다 오오오 막았네? 그러면 우리 B까지 밀면 이제 끝나네? 82점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전세계 랭킹 오 디바는 한번 실패하면 망함 오 디바는 솔직히 잘한 사람 어느정도는 디바를 할 줄 안하는 애들 해야지 그냥 막 비빈다고 되는게 아니라서 아이고 아이고 파라가 둘이니까 바스트로는 힘드네 파라 둘에 라인 사람들은 없었잖아 라인이라도 있으면 버티지 아아 파라 둘에다가 트레이서까지 있어가지고 겁나 괴롭혀다 내가 금메달 따왔다 와 나 힐러 했었는데도 금메달이야? 뭐가? 딜금 난 딜 동 처치 인목이여 처치 금 자리야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거 높은거는 바스티온 해놓고 딜금받았다고 자랑하는거 나쁜 놈 걔 나쁜 놈 아니야? 양아치니? 왜그래 나 힐러 했었어 그래도 바스티온 했었잖아 양아치니? 솔직히 라인하트 방벽 하나만 까도 이천하는데 어? 응 바스티온 많이 안했어 한판 밖에 안했어 한판이면 충분히 많음 야 라인하르트 방벽 한 세 번만 깨면 6천 딜이 올라가는데 정크랩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판은 안돼 다음판 수나있다 어이구 바스티온 어 아파 나 힐 줘 와 다 스티니 오 뒤질뻔 했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이쪽으로 다 가면 어그로 쏠려서 안돼 이쪽으로 다 가면 어그로 쏠려서 안돼 오? 우와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쉬프트 아아 쉬프트 고마워요 어? 아아 야 이거 힘든데? 아 이러지마아 아아 바스티온 잘랐고요 들어와요 수나 수나 내려왔다 수나 내려오게 만들었어 히힝 히힝 이제 비만 먹으면 이기는거냐? 시간이 없어 시간이 트위트에서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마리 보러와서 유튜브로 켜놨어 오 뒤질뻔했네 힐 없었어요 오 뒤졌네 연우는 죽지 않아 충전기 킬 공격 폭탄 받아라 우리꺼 아니지 어 저꺼야 폭탄 받아라 저꺼야 오케이 무섭고요 아 저거 바스티온을 잘라야되 와 이거 1화에 어떻게 뚫어 아 바스티온 진짜 어 너 왜 뒤짐 우리팀 딜공? 딜공 아무도 안켰네? 킨다? 그러면? 아직 멀리 있니? 어딨니? 아하 라인아레프트 방벽 폭탄받아라 아 이거 연장전 가겠는데? 아 연장전 가면 공격떠야되는데 무조건 2라인이야 얘들 와 또 라인 2명이라서 와 바스티온 뚫을 수가 없네 파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발 우리 공격 망했다 제발 수비다 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 수비 좋겠는데 아 수비 힘든데 뭐 해야되지 흠 흠 오 투탱 해야되는데 투 투 투일 투일은 될지 모르겠다 A 막을때 투일이 그 딱 그 딱 별로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인이 있어야되 진짜 무조건 있어야되 이거 라인 없으면 못 이겨 못 이겨 라인도 잘하는 애가 해야되가지고 아 느낌이 질거 같은데 공격이면 좀 마음이 편한데 아 수비여서 수비 좆다 힘든데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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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버티는거 거의 극혐인데 어 일단 디바 두명 아 디바 진짜 디바 진짜 극혐 끌려 들어가라 끌려 들어가라 Acad. 빨리 다음 궁을 채워야되 hhhh 아 아 이거 팔아 프리들넣고 있는데 어디 파라 어디있어 저기 위에 있잖아 78 팽팀 정파 어오 oy 아 소비 오 어쩔 아직 냈 또 ellos 야 얘 sociedade 궁차대 Trick 어디있어 족개피 100% 궁차있다 쟤 나 좀 있으면 궁 찬다 야 얘한테 어그로 꿀린 동안 100% 쓴다 쟤 쿵 안 돼 뭐야 흡수했어 디바가 흡수했어 오 하늘 잡았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아 내 궁 흡수했어 근데 개극혐이네 디바가 이로 내 궁 흡수했어 갑자기 아 돈 빠가 돈 했는데 띠용 하면서 없어졌어 와 한판 존나 힘들다 몇 점 줄라나? 0.7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판이며? 게임 진짜 오래 했는데 그래 진짜 여기 보고 극혐이였어 너무 오래 했어 와 한판 한 30분 한 거 같은데 롤 하는 줄 알았어 왜 한판 존나 길어 왜 한판 존나 길어 어 머리 땡겨 오버허티 한판 했는데 왜 이리 머리가 아프지? 60 오버절레 이런 게임이었나요? 야 트리플금 60 처치 36 인무기어 처치 27000피해 오버절레 이렇게 힘든 게임이었나? 아우 미쳤다 미쳤어 아 0.5절밖에 안 주네 61점 예 60점 예쓰 61점 그리고